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오늘은 활활활 나비의 날개와 그리고 다리가 달린 바닷속에 살고 있는 성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에그박사가 위에서 물고기를 봤는데요 나비 날개를 달고 있어요? 물고기가 나비 날개를 달고 있고요 와! 여러분들 헤어치는 거 우와! 진짜 나비 날개 같아! 외쳐보니까 다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물고기가 다리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리가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잡아도 돼요 여러분들! 바닷속 친구들 만날 때 에그박사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들 얼굴 여기 밑에 다리가 있어요 다리! 하나, 둘, 셋! 반대쪽에도 하나, 둘, 셋! 다리가 총 6개 있는데요 바다 밑에를 이렇게 기어 다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냥할 때도 쓴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엉금엉금 만나서 반가워 그리고 다른 이름은 달갱이라고 불려 달갱이 물고기 중에서 특이하게 소리도 낼 수 있어 내 소리 한번 들어볼래? 물에서 소리를 내는 물고기래요 소리를 낸다고요? 어떤 소리를 내길래 물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물고기라고 할까요? 소리를 내어서 꼭! 석대 친구들의 서식원경! 갯벌 같은 얕은 물이나 400m 정도 되는 물에서도 살고 있어요 주로 수면 위보다는 바닥에서 발로 이렇게 기어 다니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날아올라 나비가 되고 싶어 드디어! 바닷속 물고기 전용 먹이를 사왔어요! 여기 먹이를 보면요 오메가3도 첨가가 돼 있다고 하네요 자 먹이를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요? 오? 오? 물고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물고기 먹이를 안 먹는 거야? 새우를 좋아한다고 한대요 새우 맛이 안 나서 그런가요? 영양분이 엄청 많이 함유된 먹인데 따아! 여러분들! 성대 친구들이요! 새우를 좋아한 데서 특별히 구해왔습니다! 새우를 한번 줄게요 짠짠짠짠짠 짠! 새우 투하! 야 안 먹자? 자 새우 안 먹어! 그 옆에 있는 친구한테 새우 안 먹어요! 자 새우 새우야 안 먹죠 새우 엄청 좋아한다는데요? 안 먹어! 안 먹어! 어? 먹이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우를 이렇게 바라보기만 할 뿐 먹진 않네요 여러분들 외국박스와 준비한 먹이 먹이기들 이렇게 실패! 자 오늘은 날개도 있고요 다리도 달리 물고기 친구 성대를 만나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